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론 유다의 삶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그가 주님을 배반한 그 모습과 또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면서 배반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반과 결말 오늘 새벽에 우리가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잠깐 상고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시련을 받으시고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했었는데도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을 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잔을 하나님 만일 가능하시면 넘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주님과의 갈등이 그때부터 계속 있으며 또 이제는 유다를 통해서 그 현장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대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대가 그 언덕으로 떨어져 죽었던 것 같이 다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소유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탄이 지혜롭고 교모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비열한 배반은 이미 10편 41편과 10편 55편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고요. 10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예언됐고 10편 55편 12절에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느니라 그는 곧 너로라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 친구가 누군지를 벌써 10편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또 10편 55편 20절에 보면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배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이 험한 잔을 받으셔야 했단가 말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 잔을 원하지 않았으나 주님이 희생자가 되어서 이렇게 받으셨다고 된다면 만일 주님이 숨으시고 피하시다가 어쩌다 할 수 없이 그냥 붙잡혀서 잡혀가셨다면 아니면 우발적으로 그저 주님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몰래 와서 그냥 놀라게 주님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끌고 갔다면요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주님이 붙잡혀 가신 거예요. 주님은 배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 비열한 배반을 당하시는데 오늘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친구에게 당했어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주님이 모르는 사이에 당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주님이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까? 유다에게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주님이 그를 참 선대하고 또 주님과 함께 모든 기업을 누릴 자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베드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를 언급하셨대요. 그렇게 주님이 그를 인정해 준 자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유다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실수겠지 그냥 전설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사도 요한이겠죠. 어떻게 가론 유다겠는가? 하지만요. 그런데 주님은 유다를 많이 신뢰하였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배반을 하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는 재정을 못한 자였습니다. 아무나 재정 맞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지혜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잘 관리했겠습니까? 열두 이 무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대로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신중하게 성견 지명을 가지고 그룹을 위해서 또는 지출과 수입을 잘 함으로써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데 아마 1년이 끝나고도요 주님이 유다야 우리 재정보고를 한번 보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이 무슨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했고 의지했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유다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주님과 관련된 자였습니다 유다 하면 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늘 주님과 가까이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 주님께 늘 책망을 했어요 주님 왜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십니까? 마치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 하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배은망덕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나 그리스 역사를 보면 시서가 가장 믿었던 그 브루토스라는 그가 시서를 배반해서 그 칼을 찔러 죽일 때 시서가 그를 보면서 너도 그 사람이냐 그들과 같은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투 브루토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자가 배은망덕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거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참 가로뉴다는 잔인한 자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그 주님이 얼마 전까지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고뇌에 기도를 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시간을 지나가게 기도하셨고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47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에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벌써 이미 다 사인을 만들어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잡아갔어요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친구여 친구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로뉴다를 보고 이 배반하는 유다가 왔구나 이 증오스러운 자야 거짓된 입술로 내 뺨에다 그 더러운 입을 댔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친구여 친구여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럴 때 유다에게 작은 양심이라도 남았다면 선생님 주님 제가 주님 배반하러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여 하는 말에 주님 제가 더 이상 주님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붙잡혀 가시면 저도 함께 붙잡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고 함께 온 자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우리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아니세요? 부드럽게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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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있던 친구여 나의 재정을 맡았던 친구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릴 친구여 나와 함께 모든 사역을 해던 친구여 만일 그 생각을 했다면 가론 유다가 그 앞에 엎드려 영혼으로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한테 이렇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악한 제자이니 제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은삼십량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우리 주님 헨델 메시아에서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그는 멸시를 받고 고뇌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우리 주님 가론 유다는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설교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70인 가운데 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직접 열두 명을 뽑을 때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설교를 한 것 같이 그도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음성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회심도 했을 것이고 또 병든 자가 치료도 받았을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한때는 귀신을 내쫓은 자였을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가 귀신을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내쫓지 못하는 자였어요 오히려 수종을 두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한때 천사였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나 사탄의 이 반역에 가담했다가 그와 함께 하늘날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처럼 여러분 가론 유다는 뽐내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같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해놓고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가론 유다는 그런 말씀도 주님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도마나 빌립처럼 주님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눈으로 봐야지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묵묵히 믿고 따랐습니다 그에게는 그에게는 아무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티 같은 것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잔에다가 떡을 넣는 자가 그니라 했을 때 주여 전이니까? 전입니까? 주여 유닙니까? 라고 하지 않고 다 자기를 생각했어요 유다는 의심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참 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큰일을 우리가 감당을 또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티다특글도 없어도 우리 마음이 마음이 참 강박해지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여우는 인정 그런 것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치겨주고 높여주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내가 그 직위가 높아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하지 마세요 오늘 두 번째 큰 두 번째 유다가 기회를 잃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5절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친 유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그랬는데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리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주님이 결박되고 끌겨가서 빌라도 앞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고 풀려날 줄 알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제됨을 듣고 리우쳤다라고 합니다 이 리우쳤다는 말은 후회라는 뜻입니다 후회했어요 regret 신약에서 이런 단어가 한 몇 번 나오는데요 이거는 회계라는 단어와 달라요 회계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계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긴급한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회계 회계하지 못하면 천국으로 갈 수 없다 회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계는 이 구원을 위한 선행이다 먼저 회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는 구원이 있다 그렇게 전했어요 회계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인생의 방황의 전환전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계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부시고 울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리우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리그렛 후회하다 아 슬퍼하다 내가 내가 잘못했나 보다 후회하다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메색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환한 빛을 보고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계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한 것 그거는 회계예요 그러나 리우치는 후회는 다른 겁니다 가론 유다는 공격한 행위다 그렇게 했어요 자살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가론 유다에게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제가 생각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보고 다 앉혀놓고 다 신발을 벗으라 하시고 물덩이에다가 수고를 옆에 두르고 발을 다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주여 저는 제 발은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발을 씻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목욕된 자는 발만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힌 필요가 없고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랬을 때 가론 유다가 자기는 아닌 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시몬의 유다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리고 아마 주님이 쳐다봤을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회개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참 그때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때그때 나중에 하겠다면 안됩니다 지금 은해해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죄는 사실 우리가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이거 죄는 자꾸 우리가 쌓아두면 안 돼 잊어버려요 유다는 이 음산십에 누이치고 대제사상의 도로 갖다 줍니다 예수님을 다시 놓아주라는 뜻 아닙니까 다시 풀어주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을 리우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안 받겠습니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락지 않았습니다 엎질른 물과 같아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 질 때는 쉽게 지어도 회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도 이 불이한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불이한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박장에 가서 뭐 돈을 하루에 그냥 하룻밤에 그냥 뭐 몇십만 불을 그냥 땅고 그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도박하지 마세요 라터리 당첨되면은 내가 뭐 뭐 몇 불 사가지고 하루에 몇 밀년 되면 교회도 10밀년 따면 1밀년 11조 내가 내겠지 그렇게 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딴 사람들 말입니다 다 몇 년이 지나면 그 번 돈 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그 돈 때문에 누가 뒤에서 날 잡으러 오나 나를 죽이러 오나 해서 두근두근 거려서 기쁨이 없어요 불의로 얻은 재물은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근심이 겸하여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벌어서 우리가 모은 돈이 이어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쉽게 버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죄악으로 번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죄로 버려드린 것은 취득한 후에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세상과 재물이 그 마음에 중심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과 재물이 중심되어지려고 할 때마다 가로운 유다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죄악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후회하려고 할 때 미우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유다를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다를 바랍니다 또 유다를 바라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믿음이 파선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오늘 이 고난의 주간때에 우리를 향하여 친구야 친구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십자가 같이 따라가서 주님의 영광의 멸류관도 함께 얻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가로운 유다를 생각해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본문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쉽게 쉽게 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가로운 유다를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에 이 길에서 우리가 올바로 걸어가고 진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박수나 사람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가로운 유다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지위가 아니고 내가 진실하게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쌓입니다 들어오기는 쉽습니다 나가기는 없습니다 고통을 주고 나갑니다 하나님 죄를 무서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들 때마다 가로운 유다를 생각하고 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관사님께서 간절히 조목조목 기도하신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참 우리 관사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시는 그 모든 강구를 주님께서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관사님들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부하고 참 믿음으로 참 아름다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의 관사님을 계속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우리 심령 속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